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독 주경야독 기사독 주경야독 기능장독 주경야독 기술사독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61번도 보시면 원자흡수분간강도법에서 일어나는 간섭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그랬죠? 답은 4번이에요. 이온화 간섭 같은 경우는 불꽃 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가 아니라 높을 경우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빼앗아 이온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양이온이 아니죠. 음의 오차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답은 4번입니다. 62번도 어쨌든 보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답은 3번입니다. pH가 9에요. 63번으로 가겠습니다. 하천수의 실효치치 지점에 대한 내용인데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랬어요. 이런 문제는 꼭 맞으셔야죠. 하천의 단면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수면의 지점과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수면폭 2등분한 각각의 지점의 수면으로부터 수면이 몇 m? 2m를 기준하는 거죠. 2m 이상일 때는 3등분하는 거고 2m 미만일 때는 우리가 3분의 1 지점 2m 이상일 때는 3분의 1 지점과 2점 하는 거죠. 2m가 기준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64번도 불꽃 언자 흡수 분간 강도법 분석 절차 중에서 가장 먼저 수행되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나왔던 건데 답은 1번입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또 나왔네요. 어쨌든 65번도 보시면 기기분석법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그랬어요. 답은 4번이에요. 거기 기체 크로마토크래픽법에서 열전도도 검출기는 인 또는 유황화암물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열전도도 검출기는 금속물질을 분석하는 거고요. 거기 염광강도 검출기가 인 또는 유황화암물을 분석하는 데 이용되는 거죠. 69번도 보시면 전자폭력형 검출기에 대한 설명인데 가로 안에 안 맞는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쭉 보시면 베타선입니다. 베타선 2번이 되고요. 그 다음 67번은 이런 건 맞아야 돼요. 67번 시료 중에 분석 대상물 농도가 낮거나 복잡한 매질 중에서 분석 대상물질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해서 분석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처리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그랬어요. 답은 4번 68번도 문제를 다 섞어서 냈네요. 답은 옳은 것은 1번입니다. 1번 정도는 보셔야 되고요. 69번도 망력업법에 의한 총 대장균 축정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그랬어요. 이것도 4번입니다. 4번. 70번은 보세요. 70번. 웨어의 수두가 0.25m고요. 수로의 폭이 0.8m. 그 다음에 수로의 밑면에서 절단 하부점까지 높이가 0.7m인 직각삼각외우에서 유량은 그랬네요. 여기 직각삼각외우에서 유량은 유량과는 식을 생각하셔야죠. 유량은 K에 H에 5나누기 이상을 이렇게 말해요. 유량은 이렇게 될까요? K에 H에 5나누기 이상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유량계수 K값을 구하는 게 식이 나와있습니다. 이거를 구해보라 이런 얘기죠. 식을 보시면 81.2 81.2 곱하기 더하기가 되죠. 더하기 거기 0.24 나누기 H인데 H는 웨어의 수도를 말하는 거죠. 0.24 나누기 H인데 H는 웨어의 수도를 말하는 수두가 얼마예요? 0.25m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와요? 0.25가 들어가고요. 0.25가 들어가고 플러스 8.4에다가 플러스 12 나누기 D 했죠. 12 나누기 루트D 할 때 이거는 루트D는 거기 이제 하부점까지의 높이가 나오는 건데 루트D 하부점까지의 높이가 얼마나 나왔어요? 0.7m 0.7로 나왔고 나와있고 곱하기 그 다음에 또 아까 H가 H는 이제 우리 수도 웨어의 수도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니까 얼마예요? 0.25 맞죠? 0.25 나누기 B는 B는 수로의 폭을 말합니다. 이게 0.8 0.8 요거에 마이너스 0.09의 전체 제곱 요걸 요게 우리가 전체 K값 구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항상 그럽니다. 우리가 유량계수 구하는 식은 식은 항상 주어져요. 우리가 여러분 암기하는 식은 아닙니다. 각각의 해당의 항목이 어떤 걸 가리키는 거다라는 것들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K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83.29가 나온대요. 83.29가 나온대요. 요거에 한번 적용시켜보면 83.29 곱하기 H는 아까 수두를 말하는 거니까 0.25 0.25의 5 나누기 이승이 된다. 그러면 유량이 나온다. 요런 개념으로 적용하셔야 되겠네요. 됐고요. 71번에도 보시면 크롬 측정에 관한 설명인데 가로는 알맞는 것은 그랬어요. 답은 1번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72번도 틀리면 안됩니다. 이런 건 봐주셔야 돼요. 유기물 함량이 낮은 거 그렇죠? 유기물 함량이 낮았을 때 깨끗한 하천수나 호소 등의 시료 전처리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은 그렇죠? 유기물 함량이 낮을 때는 질산법 질산에 의한 분해 이게 맞는 거죠. 73번도 틀리면 안되고요. 답은 3번입니다. 용어정리 이거 꼭 나온다 그랬으니까 꼭 맞아야 돼요. 됐고 그 다음에 74번 보시면 유독 결합 플라즈마 원자반과 불관법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이게 유독 결합 플라즈마 원자반과 불관법 뭐는 양급 벗김 전압전류법 원자 흡수 흡관광부법 뭐 이렇게 나온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어떤 걸 제거하는 거예요? 중금속 또는 금속류 제거하는 분석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금속류 근데 보시면 육각 크롬 비속 불소가 금속이 아니니까 이걸로 딱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금속인데도 불구하고 금속류데도 불구하고 이거 나온 것처럼 유독 결합 플라즈마 원자반과 불관법으로 분석이 안되는 것은 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수은하고 세레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독 결합 플라즈마 원자발간 불관법은 어떤 거 분석하는 거라고 금속류 분석하는 거라고 금속류 분석하는 건데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분석이 안되는 것은 세레늄하고 수은 이거 말씀드리는 거죠. 아마 다음에 문제 나오면 또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75번도 맞으셔야 됩니다. 총 대장균 측정했을 때 사용되는 배양기의 배양 온도 기준으로 오른 것 그랬어요. 35뿌라스마스 0.5도씨에요. 76번도 보시면 산화성 물질이 합류된 시료나 착색된 시료에 적합해서 특히 윙클러 아지도아 나트륨 변법을 사용할 수 없는 폐하수의 용전산소 측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적정 측정법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극법이 되는 거죠. 적정법 그러니까 용전산소 측정하는 방법은 적정법과 전극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정법은 우리가 윙클러 아지도아 나트륨 이 변법을 말하는 건데 이게 안된다 그러면 전극법을 이용하는 거죠. 전극법 77번도 폐놀류 측정인데 오른 것은 그랬어요. 오른 것은 그래서 정량한계는 클로로포름 측정법일 때는 거기 0.025인데 0.00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적정 측정법일 때는 0.05로 봐야 돼요. 0.05 3번이 맞는 겁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 78번 볼까요? 환원제인 FASO4 25ml를 황산산성에서 0.05 노르말 K2-CR2-O7 K2-CR2-O7으로 산화하는데 31.25ml 소비됐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환원제인 황산철 용액 25ml를 황산산성에서 0.1 노르말 K2-CR2-O7으로 산화시키는데 31.25ml 소비되었는데 FASO4 용액 200ml를 0.05 노르말 용액으로 만들려고 할 때 가야 하는 물의 양은 아... 우리 여러분들 요거는 어떤 걸 이용하다는 거 하냐면 중화공식 NV는 N-V'를 두 번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NV는 N-V'라는 식을 먼저 우리 거기에 보시면 황산산성에서 0.1 노르말 K2-CR2-O7이 31.25가 소비됐대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0.1 곱하기 31.25 N-V예요. 요거는 요거는 우리가 먼저 FASO4에 대한 노르말 농도를 모르는데 얘는 지금 그걸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FASO4 FASO4의 노르말 농도를 말하는 거죠. N 곱하기 얼마 소비됐대요? 25ml 25ml를 갖다 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FASO4에 대한 FASO4에 대한 노르말 농도를 구해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그러면 얘를 한번 구해보면 0.1 곱하기 31.25 나누기 25를 해버리면 0.1요가 나오네요. 0.125 노르말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얘를 갖다가 200ml를 0.5 노르말로 만들고 싶대요. 맞죠? 그러면 0.125 그러니까 다시 한번 0.125 노르말짜리 얼마? 2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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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싶은데 얘는 0.0 0.05 0.05 0.05 곱하기 X 이게 되는 거네요. 이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X 얼만큼 집어넣는데 X를 구해보면 X를 구해보면 0.125 X5 곱하기 200 나누기 0.05 는 500이 되네요. 아 그래요. 500이 되니까 500ml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200ml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물이 300ml가 들어야 되겠네요. 그쵸? 전체가 500ml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FSO4가 200ml 들어갔다면 물을 300ml 주입해야지 우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300ml가 답이 되겠네요. 되셨고요. 그 다음에 79번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3번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80번 80번 자외선 가해선 분간법 인도 패널법으로 암모니아성 질소를 측정할 때 암모니 미온이 차염성 공존 아래에서 패널과 반응해서 생성하는 인도 패널의 색깔은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 보시면 암모니아죠.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분석 실험하실 때 우리 1차 필기 합격하시면 2차 주관식 보시고 분석 실험하시잖아요. 그때 인도 패널법 지금 자외선 가해선 분간법으로 실제로 실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청색이 나오고요. 파장은 630나노미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됐습니다.